Q. 문화에 있는 강아지 Q. 문화에 있는 강아지 Q. 문화에 있는 강아지 자 갑시다 또치가 된다 스타트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즈아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와 바로 앞에 장례식장 문이 열려있어 문이 열려있어 Q. 문화에 있는 강아지 분양소 현지 위치는 장례식장이야 여기에 위험한 실도 같이 있을거같아 지하나 있겠지 잠깐만 안치실이 없네 뭔 소리야? 자 영한씨는 메인으로 나중에 가자 영한씨는 메인으로 가야돼 뭐야 여기는 뭐 나가는 길이랬네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가는 길이야 나가는 길 이상한 말소리가 엄청 났네 웃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래요 이상해 진짜 부탁이 당하고 온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마라 와 냄새가 그대로 살아있어 이 냄새까지 실현을 맡기게 해주면 좋은데 냄새가.. 진짜 이 냄새까지 전달해드리고 싶다 거짓말하라 엄청 심하네 신나같은거 신나같은 냄새 그래 맞아 시계 첫 신소리가 나 지금 어떻게 시계가 어렸을래 지금 어떻게 시계가 어렸을래 지금 어떻게 시계가 어렸을래 지금 후우 존나하게 졸린다 진짜 진짜 하하 하하 이쪽으로 올수록 시계가 어렸을래 시계가 어렸을래 시계가 벽에 없는데 시계가 어렸을래 또다른 뒤를 뒤로 또다른 뒤로 또다른 뒤 와.. 여기에 있음을 모르지.. 검은 몽달이 같이 있으니까.. 와.. 시계는 보통 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 다들 방송에 집중하세요 고개 숙여서, 그 밑에 딸랑이들 딸랑이들에서 소리났는가? 밑에 쳐다보지 말고 여기 문에서 소리난거니까 알았제라 가자 그냥 도전인데.. 미친놈 뭐하나 발견? 누구야? 누구야? 뭐 있는거 같은데..? 뭐야? 뭐야? 바람..아니..? 뭐야? 바람..아니..?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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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진짜.. 와..뭔소리야? 또?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실드립 하지 말아라 혹시나 아무것도 없다 실드립 얘기 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꼭 이런거 나올 때마다 절대 카메라를 잘 안돌리려고 내가 최대한 하고있어 슬슬 발동인가?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건가? 우리 아가씨 몇층 건물였지? 여기가 사주 5층 건물 그게 아닌가? 거기서 구조물도 된거 같은데? 구내식당, 치아, 수술실.. 이정도 크기면은 100% 수술실이 있어 뭐야? 와.. 수술실.. 방송에 이제부터 집중하자 방송에 집중하자 와.. 수술실.. 여기보다 더 지린 곳 영한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수술실도 개질이지? 여기에서는 이 수술실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곳이야 자.. 수술실.. 들어가자 와.. 여기도 카메라를 잘 미쳐야되겠다 다 들어왔어 뭐야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선한 회 confession 아이돌cu 사람 받을 때 전선한 내용 Katie 문이 3개나 있네 limb 클뫄 문을 3번째 통과하네 소수 씨 오하메이커? 와.. 냄새.. 냄새..냄새..냄새..냄새..냄새..냄새..냄새 봐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바람소리 아니에요? 바람소리 아닙니다 이거 자 하나만 얘기하자 수술실에 창문은 없어 상식적으로.. 백박이가 아니다.. 소리만.. 또 난다 와봐 누구야? 어? 이 꼴이 여기 있어? 네 정말 놀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야? 누구야! 시재가 보면 다 알겠구나 그렇지 저..저.. 누구야? 수술실에도 특별하게 기운은 있지만 뭐 드러나고 보이고 그런 건 없다 기운은 있어 장난질은 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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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뭔데? 주위에 있냐? 방금 뭐야? 저쪽인거 같은데? 저쪽으로 뭐가 쑥? 형님한테 봤는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소리가 나고 도대체 위층 빠르게 한번 올라가자 뭔소리야? 도대체 어딘가? 도대체 도대체 잘 못했어요 도대체 조현 씨.. 잘못했을때요 이 소리를 찾다가 시간만 계속 나옵니다 자 인정? 영완 씨 바로 직경하겠습니다 관이요 관 나갈게요 나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